경북교육청은 올해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4개교회 배정 결과를 온라인 고위포털과 중고등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습니다. 고등학교 배정 추첨 결과 지원 학생 2,696명 중 특수교육 대상자와 체육특기생, 국과 유공자녀 등을 포함해 81.1%인 2,187명이 일지망 학교에 배정됐습니다. 경북교육청은 포항이 도내에서 유일한 평준화 지역으로 희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만족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평준화 14개 일반고의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